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인기라는 것이 바람과 같은 것이어서 언제 어디로 흘러갈지 튈지를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국민의힘의 이준석 전 최고의원이 당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에서 쟁쟁한 중진들을 모두 다 제치고 압도적인 1위를 한 것은 놀라움 그 자체입니다.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 반응은 어리둥절 당혹감 놀라움 반가움 뜻밖의 그런 느낌들이 교차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준석 후보가 어느정도 앞으로 선든할지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 7명의 총 23선의 전직 현직 국회의원들을 상돌한 싸움에서 무려 51%를 득표를 할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상한 바가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예비경선에서 일반 국민 비중과 당원 비중이 여론조사 반영 비율이 각각 50%를 차지합니다. 앞으로 남은 본 경선은 당원 투표 비율이 70%로 올라가기 때문에 본 경선은 예비경선보다도 바람이나 분위기로부터 상대적으로 좀 더 자유로운 그런 선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 같은 뜻밖의 현상은 보수 정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같은 변화의 중심에는 그만큼 변화에 대한 욕구 쇄신에 대한 욕구가 강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준석 후보가 연령적으로 젊고 또 폐기가 있다는 그런 가정을 할 수 있지만 그가 변화나 쇄신이라는 기준에 얼마나 부합하는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람마다 다양한 그런 견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4월 15일 총선이 끝난 이후에 선거에 대한 이준석 후보의 단정적인 발언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공병호 tv를 통해서 이런 논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어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찬찬히 그리고 정직하게 들여다보기보다는 자신의 선입견과 감각의 바탕을 두고 일찍부터 단정적인 결론을 내려버리는 그를 보면서 연령으로 보면 그가 젊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정신적인 그런 유연성 면에서는 그가 나보다는 훨씬 늙은 사람 같다. 그런 논평을 제가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에게 보이는 가장 손쉬운 젊음이란 지표는 육체적인 나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나이 들어감 이 꼴은 구태의연함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나이가 젊음은 새로움 신선함 혁신적임 이런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이준석 후보가 상당한 그런 프레미엄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인기라는 것이 다수가 갖고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또 다수가 갖고 있는 판단이기 때문에 그 느낌과 판단이 옳은가 아니면 그런가를 논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가장 최근에 실시된 여론조사인 5월 29일 날 PNR 리서치가 전국 1,004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여전히 이준석 후보의 그런 압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후보 지지율 면에서 이준석 후보가 40.7% 그리고 2위인 나경훈 후보가 21.2%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같은 선풍적인 돌풍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조심스럽게 외부의 어떤 개입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석연치 않은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같은 의견은 여전히 소수의견입니다만은 우리가 한 번 정도 주목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홍준표 국회의원은 5월 30일 날 자신의 SNS를 통해 가지고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여타 의원들에 비해서 정치판을 읽는 부분에서 상당한 예리함을 갖고 있고 그런 예리함을 글로 드러내는 그런 재주가 있기 때문에 그가 SNS에서 남긴 현재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상황에 대한 진단을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홍준표 의원의 조심스러운 그런 지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즘 야당 전당대회의 흐름을 보미니 꼭 4년 전 탄핵사태 때 모습을 재연하는 것 같습니다. 막후에 보이지 않는 손과 언론의 선동적 보도도 그때와 다르지 않고 매우 의도적으로 느껴집니다. 전권교체를 목전했던 중차대한 전당대회입니다. 좀 더 차분하고 냉정한 전당대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이제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을 나름의 그런 정치적인 감각을 갖고 표현을 했습니다. 한편 민경욱 전 국회의원 역시 5월 31일 날 홍준표 의원과 상당히 유사한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욱 의원의 지적은 이렇습니다. 그가 갑자기 입당하거나 정계에 진출한 것은 아닙니다. 11년 동안 그냥 그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갑자기 나이가 젊어진 것도 아닙니다. 원래 어린 친구였습니다. 갑자기 성형수술을 한 것도 아닙니다. 서울시장에 당선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상의 모든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일까요? 조롱을 해야 할 여당이 이준석의 등장에 벌벌 떠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고 언론도 동조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을 연상시키는 조직적인 댓글 부대가 후보 연설 때 인터넷에 떼로 몰려와 나락이라는 조롱으로 도태우와 나경원의 연설을 방해하고 극락이라는 단어로 이준석을 응원한 뒤에 호련이 사라졌습니다.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모든 인위적인 것은 그 배후를 의심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민경욱 전 국회의원도 홍준표 국회의원과 비슷한 맥락에서 개입이란 간습이란 그런 단어를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은 후보자 연설이 진행되는 동안에 일어났던 이상한 댓글들을 캡처해서 구체적인 그런 정거물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제 한국의 크고 작은 선거판에서 공작이나 조작과 같은 단어는 보통 명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점이 현실화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두고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이 중립적이고 공정하고 그리고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크고 센 바람이 불어 닥치고 조작이나 공작으로 의심받는 현상이 여기저기서 관찰이 될 때면 그때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보면 누가 국민의힘을 이끌어야 될지 또 누가 적임자인지를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간단 명료한 한 가지 질문에 모든 답이 들어 있습니다. 2022년 3월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전에서 정권교체라는 역사적 책무를 가장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가 그 후보가 누구인가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우리가 찾으려고 노력한다면 좀 더 차분하고 냉철하게 이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바라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점은 이번 국민의힘의 당대표 선출 투표에서도 신뢰를 크게 잃어버린 한 공적기관이 선거를 대행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찝찝할 뿐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